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입안에만 먹으면..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매운 느낌 이 맛은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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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럽게 먹었거든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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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한입은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치킨을 먹기 전 지워주고 있어요 치킨은 뼈에 먹을 수 있는 치킨과 치킨을 먹어야 해요 치킨은 잘 먹어요 치킨은 먹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